. . . 왠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피하면 피할수록 더 악화시키는 것 같고. 저 검인 안 잡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 와 영쟁이 한다고 그러는데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슬펐어요 잘 해낼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도전이죠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의 반응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지금 진짜 확인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주옥 같은 배우들이 이 이야기에 진심으로 차별해졌고 놀라운 배우지 진짜 배우예요 예 아주 인상적이었던 경험이죠 짱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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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